동대문 구민체육센터에서 연필 스케치인 보테니컬아트 무료 강좌를 엽니다. 보테니컬아트는 비전공자들도 연필과 색연필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,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그림 연습을 하게 됩니다. 9월부터 12월까지 초급반은 매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 월요일에 강의가 열리고, 유료로 운영되는 중급반은 매주 화요일에 열립니다. 참여를 원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8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